친구의 딸을 돌봐주기로 했다 들어와 실례합니다 아내 형님이 일본에서 자리 잡고 딸과 둘이 살고 있는데 이 방 쓰면 돼 딸이 고등학교를 한국으로 다니고 싶다고 해서 내가 돌봐주기로 했다 미안 뭐가 묻은 거지? 뭐야? 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앞으로 제 속옷은 제가 빨게요 하지만 처음으로 타인과 사는 건 쉽지 않았다 미안 배고파? 뭐 줄까? 아저씨 저희 생활 규칙 같은 걸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규칙? 화장실이나 방에 들어오는 거나 세탁 아니 어떻게 화장실 문고리가 고장 나 있을 수가 있어요? 잠글 수 없는 화장실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혼자 사니까 화장실을 잠글 일이 없었다 그거 수리할게 그리고 제 방은 아예 잠금장치가 빠져있는 거 알고 계세요? 아 맞다 그거 빠져서 다시 껴두려고 했는데 어디에 뒀지? 그것도 찾아서 끼워둘게 제 방은 문 안 고쳐도 되니까 들어오기 전에 최소한 노크라도 해주세요 그래 그리고 혹시 아저씨 패티식 같은 거 있어요? 패티식? 속옷을 좋아한다든지 그런 거 없는데? 그럼 저번에 제 팬티 갖고 뭐 하신 거예요? 아 그거는 그 뭐가 묻어있었어가지고 그 피? 네? 아니 절대 너 걸로 뭐 이상한 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솔직히 화장실이랑 제 방 눈꼬리도 그렇고 아저씨가 변태가 아닌가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생각해보니 그럴만하네 너네 아버지한테 물어보지 그랬어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려 했는데 여기 오기 전부터 아빠는 아저씨가 엄청 좋은 사람이고 자기 친동생 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변태냐고 물어보기 같죠 효민의 아빠 그러니까 기태현과는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사이다 나를 친동생같이 챙겨줬다 미안해 근데 진짜 고의로 그랬던 건 아니야 진짜죠? 그럼 그럼 저도 아저씨 믿을게요 아 그래도 저 없을 때 제 방 들어가는 건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이렇게 얘기 꺼내기도 어려웠을 텐데 미안한 기분이 들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오랜만에 쉬는 날이다 청소나 해볼까? 얼른 청소기만 돌리고 나오자 하필 속옷 바구니를 가장 큰 실수를 하고 말았다 다녀왔습니다 어 왔어 그 효민아 아까 방 청소하다가 뭘 깨트렸는데 네? 미안 그게 실수로 무슨 실수요? 청소하다가 그렇게 제 팬티가 갖고 싶었어요? 바구니 엎은 걸 알았나? 그게 사고로 일어나는 거라 그럼 팬티만 갖고 가면 되지 목걸이는 왜 깬 거예요? 미안 아저씨 진짜 싫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 목걸이는 속옷 바구니 옆에 있었다 네? 엄마 유품이야? 그 목걸이 효민 엄마가 죽기 전 마지막 생일 선물로 준 거거든 효민이 엄마는 암으로 죽었다 일단 알겠습니다 형님 감사해요 네? 정말 대형사고를 쳤네 효민아 오늘은 미안했어 내가 시계 수리하는 데 찾아놨거든? 내일 내가 가서 바로 고칠 끼지 신경 꺼요 어? 저한테 신경 꺼달라고요 같이 사는데 어떻게 그래 아빠한테 나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 아까 기태형이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준비되는 대로 나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신경 꺼주세요 효민이에게 나는 변태의 어머니가 준 유품까지 부순 아저씨다 미안하다 같이 사는 건 무리겠지 어 효민아 배고 정말 서로 없는 사람처럼 지냈다 야 니가 그렇게 대단해? 내가 널 왜 좋아해야 하는데? 내가 너 좋아하니까 얼굴 좀 반반하다고 사람 마음 무시해도 돼? 챙기지 말고 그냥 놀자니까 나 너네 싫다고 아 얘 존나 비싼 척하네 오늘 우리 집 빈다고 3대1로 놀게 야 뭐가 3대1이야 얘 내 거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너가 질리며 근데 아저씨 뭐야? 나 쟤 보호 저한테 신경 꺼달라고요 자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 아 쓸데없는 참견 좀 하지 말고 그대로 가세요 계속 그렇게 보고 있으면 아저씨가 뭐가 쳐맞는 수밖에 없거든요 나이 먹고 고딩한테 쳐맞으면 존나 쪽팔리지 않겠어요? 어 그래 지나갈게 야 저 새끼 존나 쫄았어 아저씨가 애들한테 쫄지 좀 마요 아 저희같이 꿈 많은 청소년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미안 아 미안이래 아저씨 좀 그러지 말라니까 나 너네 싫다고 혜민아 너 입술에 피 걔네들이 그랬어? 하지만 학교의 일진 무리는 집요하게 혜민이를 괴롭혔고 정도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선을 넘는 것도 금방일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한 번 선을 넘으면 돌이킬 수 없다 야 저번에 그 새끼 존나 웃기지 않았냐? 가저씨? 뭐야 이 새끼 이 개새끼가 너 이제 뒤졌다 니가? 어? 너 뭐하는 새끼세요? 잠깐만요 오줌마 오줌마 세 사람의 아킬레스건을 잘랐다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하니까 효민이를 괴롭히긴 어렵겠지 고등학생 아킬레스건 절단 사건은 세간의 큰 이슈가 되었고 사건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유명세 때문에 효민이를 괴롭혔던 애들은 학복 가해자로서 대중의 도마 위에 올랐다 그들에게 당한 수많은 피해자가 다양한 채널로 등장했다 이것은 현역 고등학생이 최초로 사적 제재를 당하는 일이었으며 그렇기에 대중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들의 신성은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더 이상 효민이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리고 나를 정의의 사도로 추앙하는 사람도 생겼다 하지만 나는 정의로서 그들을 아킬레스건을 자른 게 아니다 아주 사적으로 좋아하는 형님의 딸을 구하기 위해 그랬을 뿐이다 할 말 있니? 아니죠 눈치챘나? 아니야 그래도 모르는 게 나 휘말리면 좋을 거 없으니까 뭐가? 아니에요 이렇게 일은 일단락되었다 나는 자수를 했고 초범인 점과 수많은 사람들의 탄원서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첨작돼 3년형이 나왔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으로 전 재산을 날렸다 3년 만에 집이다 먼지가 수복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깨끗하네 호민이? 너가 여기를 왜? 목걸이는 미안 내가 꼭 완벽하게 수리해서 왜 그랬어요? 3년 전에 왜 그랬냐고요 어떻게 하면 걔들이 널 괴롭히지 않을지 바른 방법이 생각이 안 났거든 미안 근데 호민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아 제가 좋아서 안고 있던 거 아니거든요 근데 3년 전에 나간다 하지 않았어? 기다렸어요 나를? 네 그래서 집이 깨끗했구나 근데 나를 왜? 아 그게 아빠가 아저씨 없는 동안에 집 잘 돌보고 있으라고 사람 안 살면 집 빨리 망가진다고 해서요 역시 기태형 날 많이 생각하는구나 아빠한테 꼭 고맙다고 전해줘 저는요 너 뭐? 3년 동안 집 돌본 저한테는 안 고맙냐고요 아니 너도 고맙지 원래 이런 성격이었나? 근데 학교는? 오늘 공강인데요 공강? 고등학교도 그런 거 있어? 고등학교 졸업했죠 저 이제 20살이에요 맞다 3년이 흘렀지 어 프로는 그러지 말아요 그래 제가 나가볼게요 누구세요? 여기 김재성 아저씨 집 아니에요? 어 맞는데요 누구 아 동식이 형 따님이구나 네 누구예요? 아 그 교도소에서 친해진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 출소하기 전까지 잠깐 맡아주기로 했어 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서와 잘 부탁해 einfach 아 akov 그 형님 하고 고맙겠는데요 하 prize sim 하 Freiheit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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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